코가 자주 막힐 경우 해결 방법 환절기에 감기가 잘 걸리면서 코도 잘 막히는데 코가 자주 막히는 일은 정말 신경 쓰이죠. 바로 호흡에 영향을 미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스팀을 활용해보세요. 따뜻한 물을 담는 그릇에 얼굴을 숙여 스팀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코가 열리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둘째, 소금물을 활용하세요. 소금물을 이용한 코 세척은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셋째, 다양한 허브차를 마셔보세요. 몇 가지 허브차는 코와 몸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셔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굳고 막힌 코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섯째, 코가 막혔을 때 몸을 올바른 자세로 유지하세요. 머리를 약간 높이진 포지션으로 눕거나 앉아서 코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가 막혀있는 채로 일상을 보내는 건 정말 힘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감사합니다.